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제가 항상 금요일에 보통 팟캐스트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올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이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에 쓰기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 후기 이벤트 저희 구독자 이벤트가 끝이 났어요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 당첨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마 다음주쯤 택배를 모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또 제가 선물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좋은 이벤트 더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벤트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이벤트에 꼭 도전해 주시면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 저의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랑받고 있는 디스코드 챌린지 이번에 11월부터 시작하는 올해 세 번째 새로운 챌린지 발표를 오늘 하려고 팟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챌린지는 11월 4일 11월 첫째 주 월요일인가요? 네 11월 4일부터 시작되니까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좀 일찍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챌린지가 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새로운 챌린지는요 66일 습관 챌린지 66일 습관 챌린지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챌린지는 그동안 우리 100일 동안 진행하는 챌린지를 두 번 하면서 느꼈던 그런 좋은 점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좀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좀 더 개선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저의 아이디어도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66일 습관 챌린지의 특징은 조금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한국어 공부를 하는 챌린지가 아니고요 습관 챌린지라는 겁니다 습관 챌린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 습관으로 챌린지 주제를 정하게 된 거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니즈라고 하죠 한국 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니즈가 다 달라요 다들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쓰기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챌린지 아마 끝까지 참여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쓰기는 좀 괜찮고 말하기 연습하고 싶어요 전 말하기를 좀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한국어 책 읽는 습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는 그냥 한국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나는 막 그렇게 진짜 100일 동안 맨날 맨날 쓰기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좀 한국어에 대한 그런 열정? 그 정도는 없어요 저는 그냥 좀 재밌어서 편하게 그냥 가볍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 한국어 레벨도 다 다르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의 니즈가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리치님이었는데요 챌린지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개씩 단어 외우기 하루에 10페이지씩 책 읽기 매일 꼭 디디씨의 팟캐스트 30분 이상 듣기 이거 좋네요 디디씨 팟캐스트 30분 이상 듣기 등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무거나 오케이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좋은 아이디어에 추가로 한국어 공부가 꼭 아니어도 돼요 한국어 공부가 꼭 아니어도 되고 그냥 습관 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들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많죠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는 운동하는 습관이 도저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예요 제가 참고로 저는 이번에 이 운동하는 습관 드리기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드리고 싶은 습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습관을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매일매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습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약간 습관 일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습관 인증방 뭐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아무튼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습관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 습관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챌린지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꾸준히 하는 거를 힘들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다시 그동안 1년 1년 반 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팟캐스트를 해왔던 그 시절을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저는 유튜브랑 관련된 거면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년 반 조금 넘게 지금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유튜브 업로드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 스스로 좀 뿌듯한 좀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랑 관련된 거면 업로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던 이 챌린지도 저는 200일 동안 매일매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일단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않으면 제가 리드를 하지 않으면 저를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챌린지를 매일매일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제가 정말 원하는 거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경우 상상만 해도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유튜브랑 관련된 일은 나의 목표, 나의 미래와 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습관 챌린지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좀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그동안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면 함께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챌린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두 번째가 그동안 항상 100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6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10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100일 여러분들 괜찮았어요? 100일 장난 아니라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이게 100일 완료했을 때는 어? 시간이 금방 갔네 벌써 100일이 됐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1일차부터 시작해서 7일차쯤 됐을 때 아니면 30일차 정도 됐을 때는 와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 100일까지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도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 꼴 지점이 너무 멀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일보다는 조금 줄여볼 수는 없을까? 줄여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 챌린지 주제가 습관이니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같은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선생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의사가 쓴 성공의 법칙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한국어로는 성공의 법칙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3천만 권의 책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아무튼 이 책을 쓴 맥스웰 몰츠라는 미국의 의사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습관이라는 걸 만들려면 최소 며칠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연구를 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 습관을 만들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21일 그리고 그게 그런 행동들 습관이 되기 시작한 이 행동이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최소 66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숫자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5일이 걸릴 수도 있고 67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주일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66일 했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늘보다는 66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노력한 나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라는 이런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일수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100일은 너무 길었으니까 66일 딱 괜찮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이 들어서 66일 챌린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도하는 이런 챌린지에서는 66일 맵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습관 같은 거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당장 내가 지금 뭔가를 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성장했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공부 같은 것도 그렇죠 한국어 공부 오늘 단어 10개 외우고 뭐 좀 BTD 팟캐스트 듣고 디디가 하는 말 좀 따라해보고 했는데 내 한국어 실력이 는 건지 만 건지 어제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중간에 좀 지치는 느낌도 들고 좀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시기도 오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게임 같은 거 게임은 재밌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뭔가를 하면 레벨업을 한다든지 나의 경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포인트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게임을 하면은 그래도 나는 1분 전보다는 지금 레벨이 더 높다 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거기도 하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디스코드 이제 챌린지 시작하시면 매일매일 그 맵에 색깔이 좀 채워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맵을 보면은 중간에 다 네모인데 사각형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있냐면 3일차 그리고 7일차 21일차 그리고 66일차 이렇게 4개의 세모들이 있어요 이 구간들이 습관을 들이면서 가장 포기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합니다 3일차 한국에는 사자성어 중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 3일 뭔가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3일을 넘기기 힘들다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 3일에 한번 표시를 해뒀고요 또 7일 일주일 넘기기가 또 힘들어요 이번 한주 잘했지만 또 다음주가 되면 리셋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7일에 또 한번 표시를 해뒀고요 다음은 21일이죠 맥스웰 몰츠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필요한 시간 21일에 체크를 해뒀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꼴 인 66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표 지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해뒀으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 저기 저 표시된 세모까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66일 습관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디디와 함께하는 한국어 스터디 이 에코 효과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함께하는 한국어 스터디 에요 이거는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멤버십 이랑 페이트리온을 통해서 마음을 항상 보내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항상 뭘 해드릴 수 없을까 뭘 좀 더 제공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프로젝트 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한 달 단위로 같이 한국어 스터디를 하려고 해요 이 주제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하는 내용들은 매달 바뀔 건 매달 바뀌고 업데이트가 될 건데 우선은 첫 번째 11월 한국어 스터디를 11월 4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한국어 스터디는 주말 빼고 평일에만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제가 한국어 미션을 보내드릴 거예요 미션에는 다양한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발음 연습 아니면 쉐도잉이라든지 아니면 어미 연습하기 속담 배우기 그리고 관용어 단어 상황별 단어 배우기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가 미션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미션마다 저의 가이드 영상을 아니면 음성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쉐도잉 같은 미션이다 라고 하면은 저의 음성 가이드랑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적어서 매일매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미션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말 혜택 하나도 없이 저에게 그냥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셨던 우리 슈퍼 디청자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아래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링크를 해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11월 4일 전에 참여를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 한국어 스터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또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번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다 선물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첫 번째 한국어 스터디는 100일 쓰기 챌린지 그리고 100일 Q&A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은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도 공지 잘 확인하셨다가 이번에 첫 번째로 진행하는 한국어 스터디 어떤 거 하는지 좀 많이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제가 제공하는 무료 스터디를 한번 즐겨주셨으면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 스터디 되게 궁금한데 유튜브 멤버십 아니에요 페이트리온 아직 서포트를 안 하고 있어요 아쉬워요 저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1월 4일까지 디디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서포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선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66일 챌린지 시도해 보시고 나중에 디디에게 서포트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실 때 또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한국어 스터디를 앞으로도 매달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볼 생각이니까 네 또 그때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전에 올라오는 공지 꼭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멤버십이랑 페이트리온 같은 것도 다 11월 4일에 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챌린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죠 한국어 스터디에 대한 공지였는데요 여러분들 11월 4일에 시작되는 챌린지와 스터디 함께 도전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면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텅 트위스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발음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66일 습관 챌린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 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책 요약 영상 이라던지 책 요약 글 같은 거를 좀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맥스웰 몰츠라는 분은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코가 조금 낮아서 코를 높게 만든다든지 턱을 갸름하게 날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는 곳이 성형외과인데 이런 성형외과의 의사가 많은 사람들의 외모 콤플렉스를 고쳐줬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가 낮아서 콤플렉스예요 라는 사람의 코를 높게 만드는 수술을 해주고 얼굴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은 콤플렉스들을 고쳐줬고 이제 그러면 저 사람들이 과연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관찰해봤더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 결국에 내가 행복하냐 혹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가 자아 이미지 라는 겁니다 자아 이미지 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뭔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좀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나를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런 자기개발서 그 이런 내용을 자기개발서라고 하는데 좀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사는 방법 부자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공하는 방법 이런 자기개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혹은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절대 볼 수 없고 그 사물 사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세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더 진짜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각자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정말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똑같은 물건을 봐도 모두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디디의 팟캐스트를 듣고 어떤 사람은 디디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목소리가 왜 이래 듣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그냥 게으른 사람 혹은 내성적인 사람 좀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실험 중에는 37kg 정도 되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자기가 진심으로 너무너무 뚱뚱하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실패와 성공을 생각할 때 실패를 생각할 때는요 실패를 명사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동사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명사가 아닌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실패했어요 그럼 동사로 표현하면 나는 실패했어 가 되지만 명사로 표현하게 되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실패했어 라는 거는 그냥 그 상황 일시적인 잠깐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냥 이걸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이걸 명사로 얘기해버리면 나는 실패자다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나의 정체성 나는 equal 실패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뭔가 실패한 게 있더라도 그거를 동사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 거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생각하면 좋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일찍 일어나는 사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디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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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살다 보면 많은 실패도 하고 가끔 많은 성공도 할 건데 그럴 때마다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진짜 그런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살 아기가 막 열심히 걸음 걷는 연습을 해요. 걸음마 연습을 해요. 그렇게 걷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기가 걷다가 넘어졌네. 일어나서 다시 연습하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기야 넌 넘어졌으니까 실패자야. 넌 실패한 사람이고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습관 만들기로 했으니까 좀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명사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리게 됐고요. 저는 말이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저에게 디디디님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 취미는 가볍게 운동? 운동하는 게 취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습관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이번 습관 챌린지 같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바꾸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 같은 거 다들 한 가지 생각해오시고 긍정적인 생각,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같이 해봅시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멤버십 하시는 분들, 저에게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스터디 참여 기회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스터디 참여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11월 4일 챌린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